수비병 다 집어넣어요 레벨업 시키고 꼬라받아요 이제 궁수 좀 뽑아야겠다 궁수 궁수가 너무 없다 팟팟팟팟팟팟팟팟팟팟팟팟팟팟팟팟팟 방어병 울리고 야 니네 내 방에서 무르카 꼬셔가지고 나중에 어 러시아 사돈 만들라 그러는거 아니냐 니네 러시아 장인어르신 만들려 그러는거 아니야 지금 한국 막 놀러오라 그래가지고 새끼들 막 이상한데 한번 생전 가보지도 않은 명동같은데 데려가고 이러고서 막 새끼들 그러면 안돼 무릎가 착한거 같은데 그러면 안돼 샷건을 왜 맞아 뭐가 그 나가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소주도 한잔 먹고 그래 응? 이렇게 하는거야? 이제 소드익스퍼트 죽어도 이제 뭐 여한이 없다 이제 경험치 얼마 남았나 한번 볼까요? 어저께 59만 아니었나? 오 아닌가? 뭐 바뀐거 같은데 경험치가 언 우주백성을 부셔버려야 되겠군요 저게 공세가 너무 빡세군 어헤이 어린 놈은 새끼들이 벌써부터 할마를 막 그렇게 하면 안돼 얘네한테는 마지막인가보다 할마가 할마 도시가 지켜줘야지 내가 빵 좀 사고 요요요요 송틀면 알아들을까? 헤이 무르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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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 헤브 나이스 송 리슨 여 Twerun 연인 우리 ems 여기 emi reviews 이리 예 어떻게 해 한국 상상 어디 시청 riel . 와아아아! 무릎아! 와아아아앙! 와우, 땡큐, 사보즈 크림! 어.. 혼란과.. 혼란과 미친.. 파막.. 큰 파막이야 쪼어어어 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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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행동자 judgement 기타 얘네 뭔가요 믹서기인가 여기 która 그 옛날에 그거 같다 엄마엄마들이 엄마 나 빈دي떡 먹고 싶어 그러면 이제 녹두 갈아줄 때 녹두 갈아줄 때 녹두 이렇게 집어넣고서 녹두가 한가운데를 이렇게 몰리는 듯한 그런 야 한글말로 무르카 귀여워 이러고 있지 말고 그걸 그걸 써줘 러시아말로 영어로 영어로 야 그래야지 뭐 여자친구라도 사귀지 그러면은 어 갑자기 저 사람이 날 왜 귀엽다 그러지 갑자기 그러면서 너 얼굴을 못봤지만 갑자기 인성을 사랑하게 되면서 나중에 봤을때요 얼굴을 무시하고 인성으로 너를 커버해가지고 결혼에 꼴이 날 수도 있는거잖아 사람들이 이 세상에 모든 물건과 모든 그런 이뤄진것들은 다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거에요 여러분 상상력을 너무 무시하지 마십쇼 하하 오케이 케이스 하하하 오케이 케이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우 땡큐 무르카 아우 유 베리 인텔리젠 아잇 야야야야야 개헿헉 개 이쓰키 가만히 무르카 이쁜지 몰라면은 무르카 프로필 눌러보면 돼 그러면 사진나왁 이거 내가 칼질을 얼마나 빨리 하냐에 따라서 이게 게임이 언제 끝나냐가 결정되는 거잖아 지금 여기 쭉 와 야 윤재야 뒤질래? 뭔 말하니 이 게임은 스팀 라이브러리 스팀 라이브러리에서 마운틴 블레이드 워벤즈 워벤드 다운로드 무르카 잔인한 거 좋아하는구나 야 전화야 무르카한테 내 유튜브도 팔아라 그거 내 유튜브 가서 그 한글 공부하라 그래 내 거 그 유튜브 밑에 자막 나온다고 이거 한국어 공부하라 그래 그래 마가 냈나요? 아 이 친구들 안가고 계속 이러고 있네 그렇지 가야지 자 이번에는 툴가로 들어가죠 아니 한 명을 알리샤를 툴가를 먹은 다음에 알리샤한테 툴가를 줘야 되겠다 알리샤 이제 내 부대에서 나갈 때가 됐어 그동안 고생했어 알리샤 아니 좀 있으면 와이퍼 올텐데 음... 디즈게임 어... 디즈게임 스펙 베리 로우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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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베리 로우 아 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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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있네 류 악 몽 살아있네 류 악 몽 잘한다 혼자 훌륭해 다 컸네 이제 오메 티 나왔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e 를률 1 2 에 9 으 muscular 이 어 너 왜 기 나와서 죽어 예 원마 씨 원마 미쳐버려 야 툴가에 몇 명 있었어요? 나 안 보고 들어왔는데 한 천명 있었나본데 아 왼쪽에 저거 뭐냐고 어 레프트 사이드 텍스트 이즈 어 도네이션 도네이트 아 왼쪽에 저거 어 아 아 아 게임 인게임 아 인게임은 인게임은 어 로그 로그 어 인간 기부 왼쪽에 맨 도네이트 헤븐 헤븐 도네이트 오케이 맨 헤븐 도네이트 천국으로 보냈다 이거야 천국으로 기부했다고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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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와 영혼의 맞다이중이다 진짜 아 여기서 본봉 들고 있는 애한테 계속 맞아 짜증나 이번엔 진짜다 아 짜 짜 짜 짜 짜 짜 짜 살아있네 유암몽 살아있네 유암몽 아 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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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라 있네 유앤몽 사라 있네 유암몽 짜라 짜 짜 짜 짜 짜 짜 짜 아이씨 비체 어 내 이름 뭐냐고? 원빈 원빈이라 부르면 된다 그래 원빈 원빈 아니면은 박 보검기 어머 이 미친 이름도 다 짜야 짱게 찌려 어 하하 뭐야 어휴 뭐야 이거 쏟아져 나와 어휴 어휴 kam 원 빈 원 빈 재이야 누왕몽 땡큐 아 미왕몽 땡큐 만 달러 땡큐 어 뭐 미친 나 죽었어 아이치 진짜 꼬살라 마이 네이미즈 개복 어 어디 일본이야 어디 빈지노 그만 전투 그만 전투 그만해 아아 예스 복 월 월 박보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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